종리문답 하편 셋째 믿음이야기 신앙론 한배검께서 천대에 오르실 때 삼천단부의 무리들은 어찌하였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만큼 섭섭한 생각도 있었겠지만 즐겨하는 경축소리가 봄하늘을 울렸을 것입니다. 한배검께서 인간세상을 뒤로하고 하늘로 오르시는데 어찌 경축을 하였겠습니까? 한배검께서 인간을 버리심이 아니라 인간의 힘만으로도 잘 살아갈 것을 증명하심입니다. 한배검께서는 우리 인간이 잘 살아갈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인간 살림에 필요한 모든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은 탈이 없고 때마다 풍년이며 또 나라 안밖에 도적이 없었음을 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백성의 큰 행복은 나라의 안밖에 도적이 없음인데 그 원인은 어떤 힘으로 되었습니까? 나라의 안밖에 도적이 없음은 무엇보다도 백성의 마음이 화순하고 나라의 힘을 모이게 한 까닭일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화순하게 하고 나라의 힘을 모이게 한 것은 어떤 힘으로 되었습니까? 한 올해 도리로서 베푸신 한배검의 교화가 삼천단부의 문마음을 깊이 느끼게 하신 힘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교만을 정성껏 믿으면 언제나 큰 행복을 누릴 것입니까? 아무렴이요. 배달시대는 물론이요. 뿌여 삼국 남북조 고려 시대를 통하여 삼천오백 년 동안의 빛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배달시대에는 대교를 어떻게 받들었습니까? 배달시대 일천년 동안에는 한배검의 친이 가르치심을 본받아서 잘 지켰는데 한검수라 이름하였습니다. 한검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검은 한울인금의 뜻이요 수는. 옛말에 교당을 수도 소도 소떼라 한 것을 미루어보면 한검수는 곧 대정교입니다. 부여시대에는 대교를 어떻게 받들었습니까? 부여시대 일천년 동안에는 대천교라 이름하였고 해마다 봄가을에 한울차례 모음에서 아홉맹서 구설을 공포하였습니다. 한울차례 모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여 풍속의 나라 사람이 모이되 나의 차례로 앉아서 아홉가지 맹서를 읽은 뒤에 서로 절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홉가지 맹서는 무엇입니까? 쪼도하지 않는 이와 우애하지 않는 이와 믿음이 없는 이와 충성하지 않는 이와 공손하지 않는 이를 모두 쫓아내고 공익사업에 힘쓰며 허물을 경계하며 환란을 구원하며 풍속 예절을 지킴입니다. 삼국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북의 고구려와 남의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함께 700년 동안을 지내던 때입니다. 삼국시대에는 대교를 어떻게 받들었습니까? 고구려에서는 경천교라 하고 신라에서는 숭천교라 하며 모두 다섯가지 경계 오개로서 믿는 이의 마음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섯가지 경계는 무엇입니까? 다섯가지 경계는 아버지를 효도로서 섬기고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기고 벗을 신의로서 사귀고 싸울 때 물러가지 말고 짐승을 가려 잡으라는 것입니다. 백제에서는 대교를 받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름은 특별히 없었으나 고울마다 교당을 세우고 한월께 제사드리는 이를 천군이라 불렀습니다. 한월께 제사드리는 예식을 대대로 받들어왔습니까? 한월께 제사를 드림은 어떤 결회든지 다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부여는 영고 예와 맥은 무천. 친한과 변하는 개음. 사만이즘을 샤머니즘으로 부르며 고구려는 동맹. 백제는 교천이라 하였습니다. 예맥과 진한 변하는 어떤 결회입니까? 예맥은 베다시대에 지금 봉천성 서북쪽에 살았고 진한 변하는 부여시대에 지금 경상남북도를 차지하였습니다. 남북조시대는 언제입니까? 반도의 신라와 만주의 파래가 남북으로 맞서서 300년 동안 문화를 자랑하던 때입니다. 남북조시대에는 대교를 어떻게 받들었습니까? 신라에서는 신선도와 풍월도란 별칭이 있고 파랑을 길러서 해마다 산천 순례도 하였으며 발해에서는 진종교라 이름하고 교리의 연구가 많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대교를 어떻게 받들었습니까? 고려 500년 동안은 임검교라 이름하고 해마다 상달이면 칼관회를 열게 되었으나 고종 때부터 교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칼관회란 어떤 것입니까? 임금과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올께 제사들인 뒤에 여덟 가지 금함 팔관을 공포하고 노래 춤과 온갖 재주로서 하루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덟 가지 금함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며 도적질 하지 말며 거짓말 하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며 음탕하지 말며 높은 평상에 앉지 말며 비단 옷을 입지 말며 연극만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려 고종 때에 무슨 까닭으로 교문이 닫혔습니까? 원나라 임금 홀필열이 고려 백성에게 조선 정신 빼앗고 오래도록 노예로 부리겠다는 야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나라의 절대적 세력 밑에서 고려 사람은 본정신을 잃었습니까? 원나라 임금 홀필열이 고려 백성에게 조선 정신 빼앗고 오래도록 노예로 부리겠다는 야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나라의 절대적 세력 밑에서 고려 사람은 본정신을 잃었습니까? 원나라 임금 홀필열이 고려 백성에게 조선 정신 빼앗고 오래도록 노예로 부리겠다는 야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나라의 절대적 세력 밑에서 고려 사람은 본정신을 잃었습니까? 원나라 임금 홀필열이 고려 백성에게 조선 정신 빼앗고 오래도록 노예로 부리겠다는 야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나라의 절대적 세력 밑에서 고려 사람은 본정신을 잃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대교의 문이 닫히자 고려 백성은 얼빠진 사람 같았지만 3500년 동안 뼈에 박힌 한 백엄의 은혜를 못지이지며 노예에 불이 내린 조선 정신이야 사라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홀필열이 고려 백성에게 조선 정신 빼앗고 오래도록 노예로 부리겠다는 야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나라의 절대적 세력 밑에서 고려 사람은 본정신을 잃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대교의 문이 닫히자 고려 백성은 얼빠진 사람 같았지만 3500년 동안 뼈에 박힌 한 백엄의 은혜를 못지이지며 노예에 불이 내린 조선 정신이야 사라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교의 문이 닫힐 때 다른 종교는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고려 때는 처음부터 대교와 불교의 두 교문에서 사회를 지도하였던 바 원나라의 정책으로 불교만을 숭상하였습니다. 불교의 내력은 어떠합니까? 불교는 석가를 받들고 본 성품을 깨닫는 것인데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처음 들어왔고 고려 때는 임금의 스승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정책으로서 불교를 숭상한 건 알든 무엇입니까? 원나라의 국교인 라마교는 바스바에 새로 만든 것인 바 곧 불교의 집하인 까닭입니다. 원나라의 세력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원나라는 일어난 지 백년이 못되어 망하고 고려도 이어 없어졌습니다. 대교의 문이 닫힌 지 백년 안에 다시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고려 뒤에 2조 500년 동안은 유교의 세력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대교는 다시 일어날 기운을 얻지 못하였고 불교도 심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유교의 내력은 어떠합니까? 유교는 공자를 받들고 인륜을 밝히는 것인데 삼국시대 당나라의 유학생으로서 처음 들여왔고 고려 때는 상당한 학자도 많았습니다. 고려 말년부터 2조를 통하여 600년 동안의 한배검을 받드는 아무런 예식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로서는 평양의 숭령전과 구월산의 삼성사를 모셨고 민간에서는 10월의 성조제, 상산제와 3월의 백산제를 드렸습니다. 숭령전의 내력과 예식은 어떠합니까? 숭령전은 고려 때부터 있었고 조선시 조단군지유란 위패를 모셨으며 고구려 동명성황을 배향하게 하였는데 해마다 봄가을에 임금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삼성사의 내력과 의식은 어떠했습니까? 삼성사도 고려 때부터 있었고 한임 한홍 한검 세자리에 위패를 모셨는데 나라에서는 봄가을로 백성들은 때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숭령전과 삼성사의 예식을 지금도 행합니까? 한이 팝병하던 경술련, 서기 1910년부터 제사를 못 드렸고 더구나 삼성사는 제목으로 공매되어 빈터만 남았습니다. 성조제는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이남 각도에서 해마다 10월이면 세곡식으로서 큰 시루에 떡을 찌고 술과일을 겸하여 제사를 드리되 집집마다 주부로서 행사하는 것이요. 성조의 뜻은 나라집을 지으신 성조 화방 한 백엄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삼성제는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백두산 동남인 이북 지방에서 해마다 10월이면 세곡식의 수지로서 술과 떡을 만들 때의 주부는 반드시 목욕하고 새옷을 입으며 한 백엄께 제사를 드린 뒤에도 그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조심하는 법입니다. 백선제는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백두산 서북인 동만 지방에서 해마다 3월 18일 날 3월 16일이면 조선 만주 두 겨련은 집집이 돼지를 잡든지 동리마다 소를 잡아서 백두산 신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한 백엄을 받드는 예식입니다. 만주족은 이 제사를 산시로라 하는데 곧 3월 16일에 준 말입니다. 한 백엄을 받드는 마음으로 전해오는 풍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으로는 아기가 날때 삼신을 위함과 어린이의 머리에 댕기를 드리움과 운 옷에는 반드시 낀 동정을 붙이는 풍속이 있습니다. 삼신님을 대개 삼시랑님이라 부르나 이것은 잘 몰랐던 부녀들의 와칭인가 합니다. 아기가 날때 삼신을 어떻게 위합니까? 정한 볏짚 한 단을 산실 한 편에 세우고 잎살밥 미역국 세 그릇씩을 반에 차려놓으면 아기의 명과 복을 피는 것이요. 또 금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금기는 어떻게 합니까? 산실문 밖에 검줄을 치고 새칠 삼칠일 동안은 무슨 물건이나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또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들이지 아니합니다. 검줄은 어떻게 칩니까? 검줄은 볏짚으로 왼새끼를 꼬아서 그 가운데 숯과 고추와 미역을 드문 틈은 꽂은 것을 문 위에 가로 걸어놓습니다. 댕기는 어떻게 드리웁니까? 아기가 난지 사흘이면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며 머리털에 비치는 실로써 맺는 것이 곧 한배검께 명과 복을 피는 것이라 하며 댕기라고 부릅니다. 우도세 흰 동정을 붙이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배검께서 나리신 한울매 곧 백두산을 기념코자 하여 우리 인간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운옷에 기두에 반드시 흰 동정을 붙이는 것입니다. 배달시대에 일이 생각될 만한 풍속은 더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루님과 행우님과 고시님의 갸륵하신 공덕을 잊지 못하고 전해오는 풍속이 있습니다. 부루님의 공덕을 기념하는 풍속은 무엇입니까? 정한 입사를 넣은 질그릇단지를 박달모두에 모신 것이 부루단지인데 이것은 부루님이 어지시고 복이 많으시다 하여 제 신으로 위한 것입니다. 팽우님의 공덕을 기념하는 풍속은 무엇입니까? 백두산 남북으로 뻗친 큰 고개에는 반드시 선왕당이나 국사당이 있고 거기에 조약돌이 모이며 배오리가 달린 것은 곧 행우님의 산천을 정하신 기념입니다. 고시님의 공덕을 기념하는 풍속은 무엇입니까? 고시님의 농사 가르치신 공덕을 잊지 못하는 농군들은 반머리에서 술 밥을 먹을 때 한 잔 술 한 술 밥을 떠던지면서 고시네를 부릅니다. 대교의 문을 언제 누가 다시 열었습니까? 개천 4366회 4366년인 기우석이 1909년 정월 보름날에 홍암대종사께서 대종교를 다시 선포하시고 교주가 되시니 이날이 곧 중광절입니다. 홍암대종사는 어떤 어른이십니까? 대종사의 성명은 나철이시오 도호는 홍암이시며 전남 나간 사람인데 대교가 중광되는 날 서울에서 오대종지를 선포하시고 첫 교주가 되신 어른입니다. 대종교로 이름한 뜻은 무엇입니까? 대의 뜻은 천과 같고 종의 뜻은 신인이므로 대종교는 천신교라는 뜻이며 옛 명칭은 천종교입니다. 교주에게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까? 교주의 벼슬 이름은 도사교인데 공문에만 쓰이고 교우들이 도형으로 부르며 또 교주에 있는 집을 형각이라 합니다. 오대종지는 무슨 뜻입니까? 첫째 공경으로 한어를 받들 것, 둘째 정성으로 성품 심신을 닦을 것, 셋째 사랑으로 결혜를 화합할 것, 넷째 고요한 가운데 행복을 구할 것, 다섯째 부지런히 살림에 힘쓸 것입니다. 대종교의 규칙은 어떻습니까? 지금 쓰이는 홍범 규제는 홍암 대종사께서 만드신 홍범과 무원 종사께서 공포하신 규범을 합한 것인데, 단의 도형 때에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무원 종사는 어떤 어른이십니까? 종사의 성명은 김헌이시고, 도호는 무원이시며 서울 사람이신데, 일찍 신단실기를 지으시고, 둘째 교주가 되신 어른입니다. 단의 도형은 누구십니까? 단의 도형의 성명은 윤세복이시고, 경남 밀양 사람인데, 무원 종사의 남기신 부탁을 받아 셋째 교주가 되신 어른입니다. 신단실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단실기에는 한배검의 사적을 쓰고, 다음에 한결의 환족의 분파를 적고, 끝에는 한배검을 추모하는 글과 노래를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홍암 대종사께서는 지으신 책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리대전을 지으셨으니, 그 내용은 한얼자리, 한얼돌이, 한얼사람, 한얼교화를 간략하고도 밝게 말씀하신 것인데, 또 백포철형께서 주석하셨습니다. 백포철형은 어떤 어른이십니까? 철형의 성명은 서일이시고, 도호는 백포이시며, 한북경원 사람이신데, 일찍 회삼경을 지으시고, 종사철형의 교호를 받으신 어른입니다. 회삼경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회삼경의 내용은 대종교의 참지위인 세참함으로써, 한얼에 돌아간다는 뜻을 불뜼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대종교에서 받드는 예식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정조참할래와 날마다 천전조배식은 천진전에서 받뜰고, 또 경일, 매일요일의 경배식과 경절사대기념의 경화식은 강당에서 행합니다. 천진전은 어디서 어떻게 모셨습니까? 천진전은 곧 한배검의 영진을 모신 집인데, 교당은 물론이요, 집집이 모실 수 있으며, 영진은 곧 신라때 솔거님이 그리신 신상을 다시 박은 것입니다. 경절은 어느 때에 있습니까? 한배검께서 날이신 개천절 10월 3일과, 또 오르신 어천절 3월 15일과, 대교의 문이 다시 열린 중광절 1월 15일과, 홍암대종사께서 조천하신 가경절 8월 15일 등 4번의 경절입니다. 홍암대종사께서 조천하신 날을 어찌 경절로 지킵니까? 대교가 충광된 지 8회, 8년인 병진 서기, 1916년 8월, 보름날 8월 15일, 대종사는 삼성사에서 한월께 제사를 올리시고, 고유희, 조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대종사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 속죄하신 것이므로, 어천절을 비겨서 경화하는 것입니다. 한월께 친하려면 정성껏 이뤄야 한다는 각사는 무엇입니까? 각사는 한배검을 받드는 이로써 항상 맘속으로 비는 말이니, 곧 가마히 위에 계시사하느로 듣고 보시며, 나아살리시고 늘 나려주소서, 신영재상 천시천청 생화화라 만만세강충입니다. 한배검의 갸륵하신 신공성 덕을 기리는 노래가 없습니까? 왜요? 때때로 부르는 노래가 많지만, 그 가운데 언롤의 신가와 한풍류 천학은 어떤 예식에든지 두루 쓰이는 것입니다. 언롤의와 한풍류는 누가 지었습니까? 언롤에는 사절인데, 옛날 고구려에 쓰던 군가를 번역한 것이요. 한풍류는 삼장인데, 홍암 대종사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한배검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까? 우리말로는 한배한배님, 한배옹, 한배검이요, 한문으로는 단군단제 대황조, 대황신이시니 모두 8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대종교회 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경각 밑에 총본사가 있고, 그 밑에 각도본사가 있고, 또 그 밑에 여러 시교당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직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각에는 봉선 찬선이 있고, 총본사에는 전리전범 전강과 찬리찬범 찬강 순교원이 있고, 각도본사에는 설리선범 선강 찬모가 있고, 시교당에는 전무찬무시교원이 있습니다. 대종교회 교기는 어떤 것입니까? 대종교를 상징하는 천기의 모양은 흰 바탕 위에 박은 둥글게 푸른빛이요, 속에는 네모반듯하게 누른빛이요, 폭판에는 세모로 바른 붉은 빛이니, 곧. 하늘, 땅, 사람을 뜻합니다. 대종교를 믿는 이의 자격을 주는 의식은 어떤 것입니까? 대종교를 받들어 입교 여섯 달이면 시험으로 뽑아서 연계를 주고, 차츰차츰 교지를 주는데, 참교, 지교, 상교, 정교, 사교의 다섯 계급의 성직이 있습니다. 대종교를 위하여 교인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종교를 믿는 이들이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먹는 쌀 한 숟가락씩 떠모아서 그 기관에 바치는 것을 천국이라 하고, 또 때와 일에 따라서 특별히 성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종리문답 하편, 셋째 믿음이야기 신학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종리문답상 중 하편 모두를 읽어드렸습니다. 종리문답은 서기 1925년 호석강우 도영께서 종리를 통속화체의 문답식으로 천신론, 천조론, 신학문 3장에 나누어 중회수에 해당하는 216장으로 종리문답을 저술하였는데, 서기 1940년 오근태 선생이 한글 맞춤법으로 수정하고, 장을 절로 하여 천신론을 한원이야기, 천조론을 한배이야기, 신학론은 믿음이야기 등으로 교정하였으며, 서기 1948년에 단해 종사께서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익인간 이와세계의 만만세 고맙습니다.